자 오늘 주 컨텐츠 CWA의 달려라 엘리트 바바리안 근데 이거 진짜 컨셉을 진짜 잘 잡은게 몰라 그전 도전은 나는 뭔지 모르겠고 이게 클래시 위드 애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그 엘바처럼 생겼잖아 지금 생긴 것도 약간 엘바스럽게 약간 강인한 남자 스타일 실제로도 봤거든 강인한 남자 스타일이고 진짜 그 팔뚝이 내 얼굴만 해 약간 엘바 스타일인데 거기도 또 중요한 거는 클래시 위드 애쉬 플레이하는 걸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게임 플레이도 엘바스럽게 약간 준나 그 약간 좀 그 빙띵처럼 하거든 딱 진짜 컨셉에 맞는 도전이긴 해 바로 갑니다 뭐야 아이 덱 잘못 들고 왔다 C 야 이거 덱 잘못 들고 왔다 이거 아 이거 이거 덱을 잘못 들고 왔는데 바꿔야 되는데 하하 합뚜뚝 자자자자 와 봤다 와하 그렇지 그렇지 완벽 세모드킹 이거 킹타워 깨워주는게 의미가 있을까 뭐야 땡큐 아 이거 석파퀴댁으로 가능하나 턱나마 안걸려주자 이거 깨우는 여유지 킹타워 깨우는 여유지 여기 박아주고 에이헤이 그거는 좀 에바세바 참차 아이가 세끼로 범범범 얘기로 이소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우리 우리 어우 저 밥도둑이야 밥도둑이다 이거 충전 빨리해 충전 충전하세요 충전하러 가세요 아 빨리 빨리 뭐가 상대방 토네이드로 분명히 썼는데 상대방이 토네이드로 분명히 썼는데 자 이거 신박한 플레이 보여줄게 신박한 플레이 페카 이쪽으로 와 어 페카 이쪽으로 오고 그거는 괜찮다 그거는 괜찮다 어 이렇게 막아주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가자 이거 깨지면 안된다 빨리 뻥 옳챠야 옳챠야 야 일법이 또 죽었뻔나 상대방이 왜 일법이 죽노 야 이거 반사경 스팟기덱이 개꿀이겠는데 한번 고렇게 한번 가볼까 반사경 스팟기덱으로 어 반사경 스팟기덱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그죠? 바로 덱 컨설팅 가자구 요걸로 가자 매파키 매파키 보여줄게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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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느낌 오지 이게 킹타워 깨워주는게 상당히 이득이긴 하거든 빼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백투더퓨처 아 백투더퓨처 벌써 써야되나 온돔 온돈방아 찍어주고 온돈방아 찍어주고 톡 쳐주고 오? 와 이 녀석 봐봐 어 덱이 센스있게 들고 상대방 센스있게 들고 왔는데 덱을 아 아잇 어 어이씨 맞아 죽어 어어씨 아 이거 마이 미스테이크 마이 미스테이크다 이거 야 이거 맨아 가야된다 이거 맨아 하하 이거 마이 미스테이크인데 반석이 나와야되는데 어 또 미스테이크 미스테이크 아 이거 이런 실수하면 안되는데 일로 와봐봐 일로 와봐봐 일로 와봐봐 어 아그로가 생명이달 아그로가 생명이달 아그로가 생명이달 아그로가 생명이달 뽕 뽕 뽕 나이스 가자 조저버리자 이거 백투더 피우자 나이스 뽕 아 근데 박쥐가 너무 많은데 상대방 박쥐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우쩌박노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날려주고 찍어주고 옳지 찍어주고 옳지 가자 이제 왔다 각왓다 각왓다 얘들 각왓다 각왓다 안왔나 어디갑뿐노 어디갑뿐노 이거 뽕 빡 백투더 피우즈가 다한데 온돈방황 온돈방황 온돈방황야嗎 상대방 빠버리였냐? 빠버리였나? 온도마라! 아! 아쉬워! 가자 아 근데 상대방이지 않 상대방 그것도 있다 얘들아 상대방 그것도 있다 저 뭐야 감전도 있어가지고 좀 빡센데? 어 무덥이다 이거 막아주고 이길 수 있다! 역전할 수 있다! 빠버리 함부로 빠지거든 지금 이거 어떻게 말건네 어디 가자! 기회 왔잖아 센스 토네이도 센스 토네이도 이 히휘를 뚫어버리는 센슈 토네이도 하 센슈 이 히휘 안써도 돼 한방에 죽여버려야지 이 덱 되게 좋다니까 이거 욜로도 땡겨지지 이거 한대도 안맞고 그냥 준희짱 꽃쥬 고거는 좀 센스 있었는데 창봉아 힘내라 하은 출첵입니다 아 볼러가 완전 그냥 세트구만 어 볼러가 세트야 방법이 있지 볼러 방법이 있지 볼러는 스파키로 매질을 좀 해줘야돼 스파키로 죽여버려야돼 뻥 어 이 새끼 하하 너 큰실수한거 같은데? 너 큰실수한거 같은데? 후두빵 들어가버렸고 요거를 반성형 로켓병으로 아 이거 밥도둑 어마무시한 밥도둑 어마무시한 밥도둑 드리블링의 신 드리블링의 신 뽕 백투더퓨처 그걸 피해주고 스파키티비 갇혔어 뽕 뽕 빠버리지만 소용없죠 뽕 나이스 개꿀 백투더퓨처 백투더퓨처 뽕 옳지 이거 싹밥도둑 막아주고 싹밥도둑 로켓병 모인거 봐봐 로켓병 모인거 봐봐 요기 중박 야 혹시나 혹시나 진짜 이 도전에 좀 힘이 들어가지고 덱 갈팡지팡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덱 당장 쓰세요 리얼입니다 어 너무 좋아 진짜 에이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덱이야 내가 봤을때 에이쉬는 이거 성공 못할거 같거든 어떤 느낌인지 알지 딱 느낌 오지 어 이거는 좀 별론데 해골 어디가 뿐노 해골 어디가 뿐노 해골 어디가 뿐노 해골 어디가 뿐노 구애 안하냐 감정 빠진거 구애안해 여기로 있어 아그로로 시간벌어주기 전 세계인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전 세계 흑우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 이거 한 대 들어가고 싶은데 아 한 대 들어가고 싶어 어 공개까지 있다 야 무슨 일? 너 삼크 간다 뒤졌다 이제 로켓팩 묶어놓고 해주고 어때 살려주는 센서 어때 로켓팩 뒤집군나 일법 반대쪽이죠 밥도둑 가기 나와뻔네 밥도둑 가기 나와버렸어 뿡 우리에게 공중공격하는게 그렇게 많지 않아도 대응을 할 수 있단 말야 로켓팩 살려주는게 핵심 로켓팩 살려주는게 핵심 온돈바나 반사경을 로켓팩한테 써도 된다 근데 반사경을 로켓팩이랑 스파키랑 메나랑 요 세개를 반사경으로 써주니까 운영이 되지 안될 리가 없지 로켓팩 로켓팩이랑 스파키랑 로켓팩 로켓팩 깨울준비 로켓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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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라 그렇지 나이스 쐈다 야 잠시만 빙결있다 빙결있거든 잘 생각해야된다 이거 와 상대방 저 플레이 뭐지 안들리버블인데 돌아냐씨 언더방하다 새끼하네 넌 잣됐어 이제 진심이야 이건 진심이야 아 못살렸다 아 못살렸어 가자 이거는 진짜 리얼 진심이었어 빙결에 살기가 가득했거든 덱이 이상한게 아니라 이번 도전에 완전 100% 안승맞춤 덱이야 100% 이게 엘바가 오 저게 해골 악으로 해골 넣는 판단은 보니깐 조금 고였다 해골 넣는 판단은 고였다 잘했어요 오 오 해골 무덤 해골 무덤 판단도 좀 고였는데 얘들아 약간 고여버렸는데 저 판단이 한번 볼까 니가 얼마나 고여 오 오 쭈 오 쭈 오 쭈 잣댔는데 너 고였는데 너? 너 저 고였는데? 운동이 까지? 요 판단은 한번 보자고 요 판단은 찍어주고 독이었거든 뽕 아 그거를 치면 안되는데 야 뭐올지 그거를 치면 안되 아 무슨말인지 이해했지 나이스 어 로케빈 한방이네 근데 걸어보니까 아 저거 죽으면 안되는데 아 저게 죽으면 안되는데 이 새끼야 저게 핵심인데 로케빈 살리는게 핵심이란 말이야 핵심 그렇지 로케빈 살리는게 핵심인데 친구야 이제 왼쪽 엘바타임이거든 여기는 이득 봐주고 너 그거를 좀 후회할거다 넌 녀석 봐라 너 여기서 독잘짜리 넣는거 상당히 기분 언짢다 새끼야 좀 언짢다 너 뒤집하고 해라 너 좀 언짢다 이제 코스트 밀리기 시작한다 이제 코스트 밀리기 시작해 온돈바가 찍어주고 백투데피처 계속 데미지 들어가고 진짜 여기 온돈바가 세게 들어간다 박아버리고 야 상대방 당황해가지고 무덤 마법을 무덤 마법 실환? 당황한 티가 너무 역력하다 그저 상대방 막 게임하다가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중앙에 무덤 마법 나와버렸어 작전처럼 보이는데 손에 땀났어 자 요거도 땡길 준비 어 야야야야 저건 마녀는 마녀는 온돈바가 좀 함께 찍어야겠는데 함께 마녀를 온돈바가 같이 찍어야겠는데 싸먹어야겠는데 빅빵 찍어버려야겠는데 죽여버려야겠는데 와우 understood 무슨 일? 말도 안되는 일? 좀 아프긴 아프다 아프긴 아프다 킹마녀라고? 어 임마 이거 저거 할 줄 안다 야 임마 이거 저거 할 줄 안다 용광로 따라주는 이유도 있어 어 저거 할 줄 아네 이새끼 제법이네 일로와 나 조져버릴게 죽여버릴게 어 좀 할 줄 아는 놈이거든 이거 좀 할 줄 아는 놈이다 뒤에 바로 붙인다 이게 주면 안 돼 이게 주면 안 된다 어 바로 붙인다 죽여버린다 그냥 나는 나는 뒤에 없다 아그로 옳지 실패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우리 갑파키 무슨 느낌인지 알지? 우리 갑파키 무슨 느낌인지 알잖아 갑파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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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마리 아니 갑파키 네마리가 아니지 로켓병 살려주고 끝까지 살려주고 끝까지 살려주고 로켓병 무빙 왼쪽 로켓병 무빙 끝까지 살려주고 다섯마리 다섯마리 끝까지 살려주고 다 살려줘 다 살려줘 드리블 해줘 날강두급 날강두급 드리블 이제 왼쪽 넣어디 뭐뭐 열받나 뻥 지금 킹타워에 감전쳤죠 저 말은 뭐냐면 못해먹겠단 뜻이거든 아그로 볼 수 있는 지금 1코스트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로켓병 살리기에 상당히 좋지 어 로켓병 살리기에 상당히 좋지 스테판 카레 라스트 두판 마녀 킹마녀 많이 쓰는데 근데 킹마녀는 어떻게 됐든 간에 로켓병의 밥이라는거 무슨 느낌인지 알지 로켓병 밥인거 알지 왜 킹터 못 깨왔나 뭐하노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어 상대방 좀 하네 어 좀 하네 킹마녀의 볼로 넣었다는거는 어디서 많이 본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거든 어디서 본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깨워줘야지 어 야 킹마년데 진짜 어 킹마년데 얘들아 왕 니가 킹마녀고 나발이고 난 신경쓰지 않는다 와이 와베비 와이 킹파키기 때문에 고마워 일로star 당황 킹 op 얌 뭐야 나이스 cre 아그로에스임 아그로에스임 마이넵 이즈 아그로에스임 마이넵 이즈 마이넵 이즈 마이넵 이즈 덱이 무거워서 저런 덱들은 내 덱 못따라와 이 덱 너무 좋아 라스트 한판 바로 깨워줘야되겠어 얄짤없이 깨워주고 어 노프라브런지 노프라브런 어 화살은 좀 신박한데 내가 봤을때 너 후회한다 내가 봤을때 화살인거 후회한다 어 무조건 후회한다 요기 아아 아아 씨 아 저런거 죽으면 안되는데 얘들아 뿡 뿡 저런거 죽으면 좀 기분 나쁜데 오우 라바였어? 홀리쉣인데 괜찮습니까? 라바 토네이도가 있어가지구 토네이도가 있어가지구 다 터져버리지 어휴 어휴 무빙 화 아휴 로켓백 다 살았어 화 화살 따위에 당하지 않는다 화살 따위에 당하지 않는다 화살 따위에 당하지 않는다 저런거 따위에 당하지 않는다 일로 안쪽 라바를 안쪽 야 열받는데 가만있어봐 열받는데? 할게 없쥬? 도전이 덱발 받아버렸다 숙ала 3 4 5 6 4 5 아매나스